태양광 시설 허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거액을 들여 만든 농지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장흥군 유치면 옥료봉 인근 야산 능선입니다. 축구장 두 개 크기가 넘는 면적에 농지를 둘러싸고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해 8월 태양광 시설 개발 허가가 나면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은 동식물 식생이 좋은 지역의 환경 훼손은 물론 전남 서남권 식수원인 장흥댐에 오염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난 땅은 장흥군이 관정과 수로를 설치하는 등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대체 농지입니다. 장흥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 지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만든 농지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준 겁니다. 게다가 도로 하나를 두고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조차 제대로 모르게 허가가 나면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잠식 우려가 너무 100%입니다. 사람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온 천지 산이 다 태양광으로 덮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흥군은 대체 농지가 태양광 시설 부지로 바뀌는 건 아쉽지만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의 해명에도 허가가 난 땅은 당초 전임 지역 농협 조합장의 소유로 태양광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등 특혜 의혹이 더해지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